여기는 문제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라. 불쾌하기 짝이 없구나. 비켜라. 목표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형제요.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구역을 확보했습니다. 거점을 점령했습니다. 업무가 필요합니다. 저를 업무해 주십시오. 악을 면하겠습니다. 지옥으로 돌아가리라. 적을 제거했습니다. 악은 소멸했습니다. 이곳에 적이 있습니다. 사악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굳건한 믿음이 우리를 지키리다. 신성한 빛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강화 완료. 힘이 느껴집니다. 물러나십시오. 형제요. 후퇴해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원이 필요합니다. 엔티오크의 성물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리라. 폭탄 투척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싸울 때입니다. 형제요. 정화의 시간입니다. 악을 심판할 시간입니다. 위험합니다.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곧 불주옥이 될 것입니다. 공격하십시오. 전장으로 전진. 제 조조는 빗나가지 않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벌하리라. 도와주십시오. 형제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상의 빛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반갑습니다. 형제요. 사악함은 뚫을 수 없으리라. 언제든지 공격하십시오. 공격하십시오. 모든 빛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섬광탄은 말이죠. 이 정도 상처는 기도하면 낫습니다. 좋아! 희망을 버리면 안됩니다. 이 패배는 승리의 초석이 되리니. 물러나십시오. 검술도 제 특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렵겠군요. 형제요. 이곳을 사수해야 합니다. 굳건하게 버티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어설지어다.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 보고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형제요.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합니다. 악에게 굴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제요. 잘 알겠습니다. 속도를 보여드리죠. 신속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흩어지면 안됩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공격할 때입니다. 선두를 맡으십시오.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위치를 잡으십시오. 공격할 위치를 찾으십시오. 훌륭한 전투였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최선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터지심을 시작합니다. 여름에 선수한 나면 설정합이 하나님은